우길의 사냥터 지기성... 가능할 것 같아요! 최고 속도로 이동한다면요! 그럼 저희들은 토발팀을 도와 서피드의 발을 묶어둘게요 네!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도움은 상부에 꼭 보고해둘게요! 루시 플라티니, 카밀라씨 이제 몸은 괜찮으세요? 걱정마요! 그 정도로 무너질 제가 아니니까 지난번엔 미안했어요 당신의 힘 빨아들여서... 친구 사이에 그런 말하기 없기에요 다음번엔 차와 함께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눠요 당신과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카밀라씨... 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저도 카밀라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모두들 서둘러주세요! 곧장 출발할 테니까요! 목표... 독일의 사냥터 지기성! 리버스 휠! 발진! 부디... 우리는 하지 마세요! 걱정... 기도를 하고 가끔 손을 잡아드리기만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아네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통신에 응답이 없네요 일단 급한대로 설비를 빌려왔으니 위급한 순서대로 치료를 시작할게요 저수지양! 저를 도와주세요! 아... 알겠어! 뭘 하면 되는데?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아... 저수지씨 두 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미래는 조금 전에 겨우 정신을 차렸어 은아는 상대적으로 일찍 회복했고 너는 어때? 다친 곳은 없어? 네! 전 괜찮아요! 차라리... 제가 아팠더라면 좋았을 텐데... 몸은 좀 괜찮... 하... 미래와 은아 모두 어마어마한 부상이었어 그 벌레 녀석한테 무모하게 달려들어서 말이야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무모했어 그나마 너랑 아저씨는 덜 다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둘 다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런데...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딱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너랑 그 아저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적어도 지금의 김철수 아저씨는 훌륭한 심부름꾼이야 실력도 인성도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엔 그때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네요 어쨌든 미래랑 은하가 저렇게 됐으니까 너랑 아저씨가 같이 움직여야 할 일이 많아질 거야 사이가 안 좋은 채로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좀 그렇잖아? 내 입장에선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고 싶지만 에휴...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긴 하지 너무 걱정 마세요 그분이 아직 거북한 건 사실이지만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은하씨와 미래씨의 공백은 열심히 메울게요 두 분이 건강해져서 돌아올 때까지요 응 그래 주라 나도 미래랑 은하를 열심히 돌볼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니까 아니에요 저수지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당신은 더 가치 있는 분이세요 당신의 씩씩한 모습에서 많은 힘과 격려를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씩씩하게 계셔주세요 다치신 두 분도 저수지씨의 씩씩한 모습을 보면 더 빨리 캐쳐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 나쁜 기분은 아니네 너도 마찬가지야 사실 다들 우울하고 지쳐있을 텐데 네가 있어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희망씨의 말대로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니까 루시안 여기 계셨군요 전달드릴 사항이 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그럼 다음에 다시 봐요 씩씩한 저수지씨 보수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그럼 전달사항을 공유해드릴게요 일단 미래씨와 은하씨는 순조롭게 회복 중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정에 그늘이 있네요 괜찮으신 건가요? 나쁜 소식이 있는 모양이죠? 저는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으니까 말씀해주세요 실은 바로 조금 전에 신서울집과 연락했거든요 서피드가 너무도 신서울집과 연락했거든요 서피드가 너무도 신경쓰어서요 문은 살아남으신 것 같으신데요? 테러리스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카밀라씨가 무사한 건 다행이지만 호벌팀이 전멸이라니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부디 편히 쉬시길 아무래도 서피드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차원 압력에 대한 적응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 같네요 큰일이네요 지금 신서울에는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그다지 많지 않을텐데 전우치와 서피드는 이후로 어떻게 되었죠? 토벌팀을 제압한 후 행방을 모르게 되었다고 하던데 걱정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꾸미고 있을지 서피드로 인해 위성병룰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도 신경쓰이고요 이대로라면 서피드를 쓰러뜨리기 위해 대규모 토벌대를 조직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토벌대에 저도 들어가겠어요 전우치와 서피드는 쓰러뜨려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감당해야 할 어둠이죠 먼저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기쁘네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서피드를 토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다만 루시앙의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토벌대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과 전투데이터를 제출해야 해요 그런데 루시앙의 데이터는 신뢰받기 어려운 이야기가 너무 많겠군요 전투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정기적으로 다른 힘있는 자들의 힘을 흡수해야 하니까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도 없겠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더 큰 오해를 사고 말 테니까요 아무래도 민수연 학생과 상담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일지를 말이에요 확실히 루시앙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진 보고서를 그대로 넘기는 건 다소 위험할지도 모르겠네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달하는 보고서가 역효과를 부를지도 모르니까 죄송해요 제 인생 너무 꾸며낸 이야기 같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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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야말로 무신경한 소리를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리스크가 크죠 제가 생각하기론 오해를 사더라도 사실이 적힌 보고서를 전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같은 의견이지만 루시앙의 특수성을 알게 될 사람들이 모두 설령하리란 보장이 없기도 해요 과거의 일이긴 해도 카밀라 양 같은 안 좋은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강제로 루시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확실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김유정 임시지 부장님이 건강하셨다면 상담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두 분 너무 곤란해하실 것 없어요 저를 위해 거짓말을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셔도 돼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이곳에 있던 사람 루시앙 괜찮으시겠어요? 처음에 저는 여러분께 제 정체를 숨겼어요 여러분께서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더 큰 오해를 사게 됐죠 그리고 막상 진실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께서는 기쁘게도 제 이야기를 모두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과 모두를 믿을 차례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선량하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괜찮아요 제 몸은 제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 위에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루시앙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보호해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강인한 오세린 씨가 그리 말씀해 주시니 든든하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보고서는 따로 손을 대지 않고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곧바로 정리를 해둘 테니 잠시만 이건 차원제의 경보? 마물들이 나타난 건가요? 여기는 어느 클로저 팀의 본부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차원정 출연 대비가 안 되어 있다니 다들 피곤하셨던 모양이네요 너무 그분들을 탓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나가서 마물들을 상대할게요 저는 막 도착해서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요 멈추라 당신은 평범한 개가 아니라 마물이군요 저를 공격하려는 건가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공격하겠다 이곳은 사냥터지기들의 집 내게는 이 집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 집은 지킨다고요? 이 집의 주인은 마물인 건가요? 그 사냥터지기라는 분들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틀림없는 인간이다 그럼 당신은 마물이면서 인간들을 지킨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군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일대에서 물러나라 네가 적이든 아군이든 이곳은 위험한 곳이다 적이라면 내가 아군이라면 차원종이 널 공격할 테니까 지금 무료로 인간들을 지키고 깨우는 이 차원종의 무리를 뚫고 그렇군 냄새의 신경쓰는 건 몰랐지만 힘을 가진 인간이었다 냄새랑이 저 매일매일 열심히 씻는데요 냄새 같은 건 안 나는데 냄새랑 그 존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쉽게 씻어지지는 않아 힘을 가진 인간 그렇다면 넌 클로저인간 네 정식은 아니고 임시지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대해야 할 이유는 없겠군 내 이름은 빅터 이 사냥터지기 성을 지키는 화수꾼이야 유니온의 시설을 지키는 마무리라니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네요 좋아요 저도 자기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루시 루시 플라팅이에요 파리의 한적한 골목에서 부모님과 함께 빵을 구업하는 아이랍니다 좋다 루시 초면에는 미안하지만 도움을 청하고 싶다 여기 차원 정도의 제의로를 도와주지 않겠나 나 혼자서는 상당히 힘을 부칠 것 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마물들의 처치를 위해서 나온 거였으니까 마물들과 함께 마물을 치는 건 처음이군요 조금 기분이 묘하네요 미래씨와 은하씨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작전에 투입하기에는 아직 부상이 심한 편이지만요 작전 쪽은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두 분은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캐롤리엘씨는 괜찮으세요? 마물들한테 험한 일 당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염려해주셔서 고마워요 치료 도중에 습격당할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오싹해지지만 당신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군요 기억이 있는 냄새로군 아... 당신은... 캐롤리엘이라고 했던가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 그때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군 빅터 사냥터지기 팀과 함께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있었군요 어라?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세요? 네 다른 팀의 작전을 도와주면서 만났던 사이예요 안심하셔도 좋아요 비록 차원종이지만 우리 편이니까요 사람과 함께하는 마무리 있다니 놀라운 일이네요 다친 곳은 없나요? 소개할게요 이쪽은 클로저는 아니지만 저희들과 행동을 함께하는 알고 있다 루시라고 하는 아이지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냄새를 풍기더군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나나요? 루시는 냄새 나는 아이였군요 걱정 마라 나쁘지 않은 냄새니까 너한테서는 빵의 냄새가 난다 사냥터지기들이 즐겨 먹던 것과 비슷한 빵의 냄새라고요? 저한테서는 그게 난다고요? 그렇군요 아직도 남아있었군요 그건 좀 기쁠지도 조금 식욕이 동하는군 아주 조금이지만 말이다 헌데 빅터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제리에게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을 부탁받아서 왔는데 사냥터지기 성이 이런 상황이란 말은 듣지 못했어요 그렇겠지 이곳에서의 처운종들은 세 개의 클로저 팀이 완전히 제압했었다 그래서 그들도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에 이변이 발생했지 전부 해치운 줄 알았다 전부 해치운 줄 알았던 닥터 호크만의 피조물들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느닷없이 나타난 녀석들은 보란듯이 성의 경비 시스템들을 파괴해 나갔다 나와 린, 흑지수와 김유정 이 넷만으로는 상대하기 벅칠 지경이었지 사실상 차원종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것은 흑지수 뿐이니 흑지수가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컸을 타 그래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린을 긴급 포트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송시켰다 그럼 김유정 언니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은 안심해라 성의 셀터에서 쉬고 있으니까 떠나기 전 김제리로부터 치료는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깨어날 기미가 없고 괜찮다면 네가 한번 확인해다오 전문가인 너라면 나는 흑지수보다는 잘 알겠지 네, 맡겨주세요 셀터는 어디에 있죠? 그건 내가 안내하지 다만, 곤란하고는 차원종들이 경로를 막고 있으니 이 전투원의 이동을 고려하면 단순히 진입로를 뚫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너희 중 일부는 진입로를 열어주고 나머지는 복귀 경로를 열어줘야 안전할 테지 루시, 부탁해도 되겠나? 네, 제게 맡겨주세요 그나저나 역시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자꾸만 배가 고파졌어 약간 곤란하다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빵을 구워드릴게요 이 커다란 성에는 오븐도 밀가루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 기대되는군 너무 기대돼서 아무튼 개처럼 핵핵될 뻔했다 암... 개, 개잖아 어라? 똑똑한 민수연 씨는 개가 거북하셨나 보네요 그, 그야 거북하죠 이렇게 큰 개잖아요 서, 설마... 물지 않겠죠? 걱정 마세요 빅터 씨는 착한 개니까요 함부로 사람을 물진 않으실 거예요 착한 것도 아니고 개도 아니지만 함부로 사람을 안 무는 건 사실이다 입안이 가렵다면 인간보다는 뼈다귀를 무는 게 낫지 마... 말을 하잖아 서피도 말고 또 말을 하는 청중이 나타나다니 어라? 빅터 씨와는 초면이셨군요 아까부터 이 근처에 계시던 빅터 씨와 마주치지 않으셨다니 상당히 바쁘셨나 보네요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감찰관님과 통신 장비를 손보고 있었어요 덧붙여 저수진은 캐롤렐 씨를 돕는 중이고요 저희는 싸우는데 크게 도움이 못 되니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맡아야죠 크게 도움이 못 된다뇨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는 없는 법이지 의외로 스스로는 잘 모르는 법이지만 개에게 이런 충고를 듣게 되다니 나는 개가 아니다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라 네네 빅터 씨는 개가 아니에요 자 착한 빅터 씨 머리를 쓰다듬어 드릴게요 나쁘지 않은 기분이군 지금 핵핵거린 거 아니야? 역시 개인계 잘못 들은 거다 귀가 나쁜 인간이로군 자 이번에는 턱 아래쪽을 쓰다듬어주지 않게나 루시 너무 돌아다니 너무 돌아다니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군 이 정도 쓰다듬어진 걸로 이성을 잃다니 역시 내 몸은 약해진 것 같다 그래 말이 나온 김에 설명해 주지 난 지금 많이 쇠약해진 상태다 나는 본래 냄새를 통해 위험을 파악하고 순간적으로 몸을 빠져나오는 것이 특기인자였다 헌데 무중의 사건을 겪고 나서 몸이 어쩐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 것 같군 원래 나였다면 네가 위성력을 쓸 수 있는 인간이란 사실을 곧장 알아차렸을 것이다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없게 된 상심감 하... 제법 괴롭군 그 기분... 왠지 알 것 같네요 어떤 곤란한 일을 겪으신 거죠? 빅터씨? 별일은 아니다 그저 위성력을 잃었을 뿐 위성력을 잃어? 차원종이? 사종이 있었다 목숨과 맞바꿀 만한 사종이 아니 내 존재의 이유와 맞바꿀 만한 사종이라 해야겠군 덕분에 여러가지 재주를 잃었지 그래도 너희가 염려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좀 신경쓰이는 말을 하는군 내 기분을 알 것 같다니 루시... 너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가? 네...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을 그런가... 그거 유감이고 하지만... 너무 상심하고 있지만은 말아 잃어버렸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잃어버린 자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참 좋은 충고네요 빅터씨는 현명한 분이시군요? 나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한 말일지도 모르겠군 그보다도 잊고 있던 게 기억이 났다 전선에 나가 있는 내 동료 흑지수란 자에게 교신을 보내두어라 서로 적이라 오해하여 싸울 것이 걱정되니까 흑지수라는 사람의 아이디는... 이거네요 통신을 시도해볼게요 비둘기... 여기까지 함께 와줬군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마치 잘 아는 친구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오래 만지다 보니 정이 들었달까... 흑지수 떨리나? 빅터다 당신... 아... 빅... 무슨... 잡음이 심하네요 성이 커다래서 전파가 안 닿는 걸까요? 음... 신호 불량으로 끊어졌네요 차원종들이 방해전파라도 흘리는 걸까? 스내처 타입은 안 보였었는데 혹시... 비둘기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요... 기기에는 이상이 없어요 에러코드가 뜨긴 했지만 기기 이상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 에러코드는 통신 방해가 끼어들었을 때 출력되는 코드인데... 단순 고장은 아닐 거예요 리버스 휠의 통신 기능도 마비됐거든요 썹성의 차원종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지원을 요청하려 했었는데 어째서인지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네요 누군가가 통신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해요 보통 통신을 방해하는 차원종은 스내처 타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나타난 차원종들 중에 스내처 타입은 없었죠? 생전 처음 보는 차원종들 뿐인데... 감찰관님은 좀 아시겠어요? 실은 저도 잘 모르는 대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네요 저들의 감정이 찌를 것처럼 따갑게 다가오는데도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마치 기계 같은 느낌... 아니 기계보다는 본능만으로 움직이는... 감찰관님도 잘 모르는 차원종이라니...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려 했던 건데 굉장히 난처해졌네요 과연 너희들은 닥터 호프만에 대해 모르는 건가? 소피... 닥터 호프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음... 생물 다큐멘터리였던가? 모른다면 그걸로 됐다 알아서 좋을 것은 없는 이름이지 중요한 것은 이곳에 차원종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타고 온 비행정을 타고서 달아날 수는 있지 저 비행정이라면 나도 알고 있다 저것의 원래 주인들과 행동을 같이 했었지 저것을 이용한다면 손쉽게 달아날 수 있을 터 차원종들로부터 도망치겠다면 말리지는 않으나 당신은 가지 않을 건가요? 그럴 수야 있나 이곳은 내 친구들의 집이다 녀석들이 돌아왔을 때 집이 엉망이 돼 있다면 몹시도 안타까워하겠지 그렇군요 알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원래는 상부와 연락해서 방침을 정해야 하지만 통신은 연결되지 않고 임시 지부장님께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러니 이곳에서는 임시로 제가 지휘관을 맡도록 할게요 어찌되었건 차원종을 방치하면 큰일이니까요 우선은 통신장애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되는 대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해요 네 참 좋은 생각이에요 빅터 저는 이제 막 이곳에 와서 잘 모르는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다 내가 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르쳐주지 그동안 당신은 현장에 나가 차원종들을 제거해주세요 통신이 잘되지 않으니 위험하다 싶으면 곧장 돌아오셔야 해요 뭐야 못 보던 녀석인데 넌 누구지? 이 성에 볼일이라도 있어? 자세히 보니까 완전 애잖아 이런 애가 왜 혼자 성을 어슬렁대고 있는 거지? 저는 아이가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지만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루시라고 해요 루시 플라틴이요 파리의 빵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빵을 굽던 아이죠 지금은 임식 클로저일을 하게 됐고요 아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봐도 아이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뭔가 수상적은걸? 호프만이 나이를 안 먹는 인공위상능력자라도 만든 건가? 호프만? 그건 누구죠? 모르는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그보다도 당신이 흑지수 씨인가요? 빅터 씨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런 인사를 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 아이가 아니라 임식 클로저라고 했지? 그 말은 싸울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럼 그 힘 한번 시험해보겠어 네? 왜 전투자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전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는데 버틸게요! 승관! 너무나 강력하시네요 기세도 화가 난 우리 엄마만큼이나 무섭고 방어하는 게 고작이야 본체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럭저럭 싸우는 법은 아는 것 같군 애가 아니라는 것도 임식 클로저라는 것도 아주 거짓말은 아닌가 보지? 이제 제 말을 믿어주시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예의 바른 녀석처럼 보이지만 이래놓고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전 뒤통수 안 때려요! 루시는 그런 못된 아이가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 아무튼 좋아 이야기는 차원전이 없는 곳에서마저 하자 그럼 이따 보자 수상한 여자애 수상한 여자애가 아니라 루시! 루시 플라틴이에요! 빅터씨! 저 돌아왔어요! 아 흑지수씨와 같이 계시는군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흑지수씨 만난지 얼마나 됐다고 친한 척이야? 난 아직 그쪽을 신뢰할 수 없어 포프만이 만든 불로불사의 인공위상능력자일지도 모르니까 불로불사의 인공위상능력자 멋있지만 좀 무서운 느낌이네요 흑지수 경계할 필요는 없다 루시는 유니온 소속의 임시 클로저가 맞는 모양이니까 캐롤리엘이라는 인간도 루시와 동행하고 있었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럼 이제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아니 아직은 진짜 믿을 수 있는 녀석인지 자료를 좀 살펴봐야겠어 아 그거라면 민수연씨가 정리해둔 자료가 있을 거예요 다소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적혀있긴 할 테지만요 됐어 믿을지 말지는 내가 직접 읽고 판단할 테니까 그래서 그 민수연이란 녀석은 누구지? 어이 민수연 이리 나와 어? 어 저요?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시는 거죠? 그런 건 됐으니까 이 녀석에 관한 자료를 가져와봐 네? 하지만 처음 뵙는 분께 그런 자료를 건네드릴 수 있는 그래? 내 말이 말 같지 않다는 거지? 그, 그런 뜻이 아니라 저, 루시양 좀 도와주세요 어째... 결국 자료를 드리게 됐네요 걱정할 것도 없다 흑지수는 우리 편이니까 또 커다란 개가 어느 틈에 이렇게 가까이 온 거야? 이렇게까지 날 꺼리다니 솔직히 조금 상처가 되는군 음 저, 흑지수 씨 저에 관한 자료는 다 읽으신 건가요? 그래, 다 읽었어 중간부터 임시 클로저의 인적 사안인지 아니면 판타지 소설인지 헷갈렸지만 말이야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거기 적힌 건 모두 사실이에요 그래, 믿어줄게 네? 정말로요? 오히려 너무 황당무게한 내용이라서 믿음이 가네 누굴 속일 생각이었으면 좀 더 그럴듯한 내용을 적었을 테니까 그, 그런 이유로 조금 복잡한 기분이네요 믿기로 했으니까 일단 인사는 하자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흑지수야 이 성에 얹혀 사는 중이지 널 공격한 건 일단 사과할게 어지간히 수상적어 보여야지 꼬마가 관짝을 들고 성 안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말이야 순간 이 성에서 나온 유령인 줄 알았다니까 입고 있던 옷도 어쩐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셨군요 하지만 전 유령이 아니랍니다 유령 아닌 거? 맞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료에 그렇게 적혀있던데 너, 네 본체가 만들어낸 분신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유령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건... 흑지수 말이 좀 지나친 것 같다 딱히 난 솔직한 감상을 말했을 뿐이야 본래 흑지수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성격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보다도 많이 지쳤을 테지 잠시 쉬도록 해라 빈 방으로 안내해 주마 따라오래 아니, 기다려 내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 이봐, 조용한 곳으로 가자 너에 대해 확인해 볼 것도 있으니까 아, 네 따라갈게요 이쯤이 좋겠군요 그럼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할까? 제가 유령 같다는 그 무서운 이야기 말인가요? 그래 맞아, 너 유령이나 마찬가지잖아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너 본체가 만들어낸 분신 같은 거라면서? 게다가 지금은 그 본체를 잃고 남의 위상력을 먹지 않으면 살 수도 없다고 뭐, 한마디로 가짜라는 거겠지? 진짜인 본체를 잃어버린 가짜 그게 너잖아 안 그래? 가짜... 확실히 그럴 지도 모르겠네요 어메니 본체가 따로 존재하는... 바보 녀석이! 진작 환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내 쪽이 화가 나네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나랑 붙어! 네? 가, 갑자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됐으니까 얼른 덤비기나 해! 저의 각오야! 야, 너! 뭐 하는 건데? 너, 타인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위상력을 흡수할 수 있다며 그러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었어? 그런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맞아주기까지 했는데 왜 내 힘을 흡수하지 않는 건데? 내 힘은 먹을 가치도 없다는 거야? 그,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사람의 힘을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유가 없다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난 널 모욕했잖아 멀쩡히 살아있는 너한테 유령이나 다름없다고 너를 가짜라고 불렀잖아 게다가 널 공격하기까지 했어 그런데도 날 해칠 이유가 없다고? 네, 없어요 그보다도 기분이 상하셨다면 왜 상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도록 노력해 볼게요 젠장 말이 아예 안 통하는 녀석이구나 됐어 기분 잡쳤다 마음대로 읽다가 때가 되며 꺼져버려 폭지수 씨 어째서 그렇게 화를 내신 걸까요? 뭘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깜짝 놀랐네 어라? 저수지 씨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나는 캐롤리에를 도와서 성에 있는 환자 한 명을 살펴보고 있었거든 그쪽은 차원종이 없는 구역이어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일 잘 끝내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차원종들이 떼로 덤벼드는 거 있지? 아까까지만 해도 차원종이 없는 구역이었는데 갑자기 덤벼들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네? 정말요?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응 하마터면 따라잡혀서 큰일 날 뻔했지 빅터가 후다닥 달려와줘서 살았어 생각보다 되게 착하고 좋은 차원종이더라 달리는 내내 날 안심시켜주더라고 겁먹지 마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 걱정할 것 없다 나는 저들보다 날렵하다 덕분에 마음이 제법 편했어 빅터 씨는 참 듬직한 분이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민수연은 아직도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말이지 그나마 네가 무사하셨군요 저스티앙 저도 간발의 차로 살았어요 다른 환자분들은요? 괜찮으신 건가요? 걱정마 내가 잘 데려왔으니까 흑지수 씨 두 분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딱히 그냥 저 녀석이 마음에 안 들 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흑지수 씨랑 잘 지내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끼리 대립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 쓰는 통신 장비를 복구할 수는 없겠나 지금까지는 내가 움직이면서 통신기 역할을 수행했지만 내 체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게 되던 게 안 되니 성가시네 민수연이 아까부터 낑낑거리는 것도 이것 때문이지? 그걸 감안해도 큰일이네요 차원종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비전투원인 저수지양이 가장 먼저 습격당하다니 뭐랄까 좀 집요하게 나를 노리는 것 같았는데 큰일이네요 어떻게든 저수지 씨를 지켜야 해요 넌 나서지마 저... 흑지수 씨? 왜 그렇게 언짢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뭔가 잘못을 한 걸까요? 잘못이 있다면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주세요 꾸짖어주시면 반성하고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안 할게요 일 없어 화낼 줄도 모르는 녀석한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을 테니까 각자 일이나 하자고 가서 차원종 녀석들이나 처리하고 와 차원종들이 왜 저수지양을 노렸던 걸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중요도가 높은 인물도 아닐 텐데 사건에 휘말려든 일받인 소녀를 이 성의 차원종들이 표적으로 삼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 혹시 이것 때문인가? 아까 차원종 잔해 하나를 주워왔거든 그건... 저수지양! 그걸 어디서 입수하셨나요? 응? 어디냐니? 독도에서 주웠지 차원종이 흘린 물건 같았어 왜? 그냥 버렸어야 했나? 아니요, 이 물건 제 친구가 연구를 막 시작한 물건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연구실에 있던 제리의 연구일지에서 봤어요 이 물건의 이름은 리에이니메이터 어떤 특수한 차원종의 잔해가 가공된 물건이죠 이것을 주목했던 사람은 원래 다른 연구자였는데 제 친구가 이 성에서 대량으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차원종들이 노리고 있다니 예상일은 아닌 것 같군요 통신이 회복되면 그 소식도 전달해야겠네요 뭐야, 아직도 안 돼? 민수연이 고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나도 최선을 다해봤는데 기계는 아무 문제 없더라고 네트워크 쪽 문제일지도 모르겠는데 흠, 너도 다 아는 건 아니구나 당연하지 난 그냥 취미로 유니온의 장비를 공부한 아마추어고 전문적으로 배운 기술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나마 우리 중에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당신도 애먹을 정도라면 제대로 된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겠는데요 원인이라도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뭐야, 누가 이런 곳에다 잡동사니를 널려놨어? 죄송해요, 금방 치울게요 민수연씨, 저도 도와드릴게요 거슬리는 녀석도 있었고 안 그래도 공기가 찐득해진 것 같아서 기분 더러운데 말이지 지수씨,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내시는 이유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흠, 어쩔 수 없고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빤이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알고 싶다고? 그럼 알려줄게 그건 네가 화를 안 내기 때문이야 제가 화를 안 내서요? 하지만 전 화낼 일을 겪지 않았는걸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잖아 그렇게 착한 아이 행세를 하고 싶어? 어? 착한 아이 행세라니 전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맞설 생각은 안 하고 땅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가짜라는 거야 알아들어? 가짜라니... 자꾸만 그 단어에 구애를 받으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 단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잠깐만요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요 뭐야? 무슨 일인데? 이 성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 위상 변곡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멈추지 않고 아니 점점 빨라지나? 이건... 이건 위험해요 감찰관님께 보고해야겠어요 그럼 수고하라고 그러네 위상 변곡률은 저도 확인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만큼 차원종이 대량 발생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딘가에... 아까운 곳에 나타났어요 무서운 맬진이... 강력한 차원종이... 나도 느껴져 피부를 찌르는 불쾌감이 더 강해졌어 설마... 가까운 곳에서... 그 위급 차원종을 부를 만큼 큰 차원문이 열린 건가? 그런... 이곳에는 대응할 수 있는 클로저가 없는데... 이 느낌... 틀림없이 어디선가 느껴봤어요 이 느낌은... 설마... 우리의 인문에... 지진이다! 머리를 보호하고 천장이 튼튼한 곳으로 대피해요 아니... 이건 지진이 아니야 이건... 발구름이야 이 성지하에 뭔가가 나타났어 멎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민수현 학생... 민수현 학생... 위상 변곡률을 확인해주세요 아... 네... 지금 확인 중이에요 위상 변곡률 곡선이 한동안 크게 치솟았다가 다시 낮아지지 않고 일정한 직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보음... 차원제의 경보군요? 그리고... 차원문의 개방사실도 확인했어요 고위급 차원종이 출현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위치는요? 겁먹지 말고... 지금은 차원문의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아... 네... 위치는... 잠시만요... 그 위치는... 키... 키... 이런... 확인했나요? 바로 우리 발 아래에요 이 성의 지하요 흑지수씨와 함께 상황을 살펴봐주세요 만약...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원종이 확인될 경우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을 모시고 리버스 휠로 탈출하겠어요 과연 몸을 움직이기 버겁군 예전 왔을 적에 비해 더욱 힘들어진 것 같소이다 너는... 역시... 사악한 용과 비슷한 기운이 느껴져 설마... 저 마물은... 환대는 어려우나 기꺼이 마음을 다해 환영하지 본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때 용의 군단에 서서 지휘를 했던 노장 그리고... 지금은 불꽃 왕의 자랑스러운 수지품이 된 자 그대들의 언어로는 쿠르마 오... 그렇지... 쿠르마 그대들의 언어책에는 너무 복잡하구려 그렇소 그대들은 나를 쿠르마라고 불렀지 이 느낌은... 사악한 용과 같아요 당신은... 사악한 용의 후예군요 사악한 용의 후예라 누구를 두고 사악한 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구려 설마... 태초의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것이오? 그대 같은 인간이 그분의 존재를 안다고? 오... 당신에게는 흥미가 생기는구려 어이 거북이... 중요한 건 그쪽이 아니잖아 너... 전쟁 때 죽은 줄 알았느니... 오... 이번에는 나를 아는 자가 나왔구려 대체 누구길래... 아니... 아니군... 이건 내 기억에 남은 목소리로군 그 위협적인 기세... 조금 인상이 변하기는 했소만 그대야말로 살아있었나? 대량 살상의 마녀 흥... 사람 잘못 봤어 난 네가 아는 그 여자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쿠르마 병법 따임을 자처하며 치졸한 전략으로 클로저들을 위협했던 고위급 차원 중 치졸하다니 통신을 막는 것은 중요하지 무조항의 민간인을 죽이면서 클로저들의 후퇴를 막기도 했었고 말이야 그것은 그대들을 통해 배운 병법이었지 우리 군단은 그런 병법이 통용되지 않으니 그때는 참으로 신선한 체험이었소이다 늙은 용께서도 무척 흡족해하셨지 먼 옛날 위대한 태초의 어머니를 모셨던 이래 아주 즐거운 정벌이었소이다 다른 동포들은 나의 병법을 시시한 잔빼라며 비웃었지만 말이지 이제 와서 내부 차원에 무슨 볼일이지? 용군단은 해체된 줄 아는걸? 가슴 아픈 일이지 우두머리를 잃은 동포들이 이곳을 헤매이고 있단 말은 들었소 하나, 지금의 나는 용군단의 군사가 아닌 불꽃왕의 수집품 용의 위명을 걸고 용맹과 지혜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꽃왕의 끝없는 수집력을 채우기 위해 찾아왔음을 알리노라 불꽃왕? 그게 누구지? 수집품 된 자가 주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자, 이것으로 선전포고를 끝났소이다 선전포고의 자리에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이 자리에서는 그대의 체면을 세워주도록 하지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용맹과 지혜를 겨루며 승자가 될 자를 나누는 것뿐이니 기회를 줄 때 도주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겠지 나로서는 다시 만나 경합을 벌이는 것을 기대하겠소 잠깐만요! 아직 할 이야기가! 이봐, 멋대로 나가지마 어차피 더 이야기해봤자 큰 의미는 없을 거야 우리도 지금은 돌아가서 대비를 하는 게 나아 나도 긴급한 상황이니까 개인 감정은 잠깐 접어두겠어 지금은 한 명이라도 전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야 멋대로 나갔다가 당해서 전력이 감소하는 건 사양하고 싶어 그게 비록 약해 빠진 분신이라고 해도 말이지 개인 감정... 완전히 접으신 게 아니잖아요 쿠르마... 불꽃왕... 나는 둘 다 들어본 적 없군 너는 애슈와 호프만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별다른 지식을 주입받지 않으면서 쿠르마를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너는 알고 있나? 알잖아... 나는 알파퀸 서지수인데 가짜라는 거... 전부 기억할 수는 없어도 서지수의 기억 일부를 갖고는 있어 조금 전까지는 쿠르마라는 녀석을 까맣게 잊고 있고 녀석을 직접 마주하니 생각내겠고 전쟁 때 서지수는 녀석과 싸웠던 적이 있어 내 기억에 의하면 녀석의 목에 블레이드를 꽂아넣어서 숨통을 끊었었는데 어찌된 영혼인지 버젓이 살아있군 나의 얼굴을 보면서 서지수를 제대로 기억하기도 했으니 다른 개체인 것 같지는 않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는 거군요 그런 모양이야... 서지수도 실수를 하는군 저... 흑지수씨... 좀 전에 그러셨죠? 흑지수씨가 서지수라는 분의 가짜라고요 그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너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너무 돌아다... 서지수는 그냥 내 먼 친척 같은 존재야 그 정도로만 알아도 너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긴 사연이 있는 모양이군요 억지로 묻지는 않을게요 흑... 그래... 개인 감정은 접어두자 지금은 긴급 상황이니까 걔... 구루마의 냄새는 찾았어? 미안하군...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뭐야 걔... 너... 냄새는 잘 맞는 녀석이었잖아 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지난번 사건에서 위상력을 잃어버린 탓에 평범한 걔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 되었지 흑... 쓸모가 없어졌네 그러게 난 말이다... 부디 버리지 말아다오 하지만... 너도 너답지 않은 짓을 했군 구루마는 외부 차원에서 넘어온 직후였다 태연해 보여도 그 몸은 상당히 무거웠을 터 그때 너라면 녀석을 요격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선 녀석의 도주를 방관했지? 멍청한 소리 말라고... 그때 싸웠으면 이 녀석은 죽었을 테니까 저 말인가요? 그래... 넌 구루마 같은 강한 차원전과는 싸울 수 없어 상대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위상력 흡수를 제대로 못하잖아 구루마 녀석이라면 그걸 눈치채고 너를 집요하게 노렸을 거야 나도 방어적으로 나가느라 제대로 못 싸웠겠지 확실히 제 능력은 강한 상대에겐 한없이 약해지는 능력이긴 하죠 그 거북이 녀석과 싸우려면 우리 쪽도 확실한 대비가 필요해 일단은 이 꼬마 일행은 최대한 구루마와 싸우지 않았으면 해 다들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이지? 혼자서 싸울 셈인가? 그럭저럭 녀석과 서주수가 싸웠던 기억도 있고 녀석이 차원 압력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지금이라면 어떻게든 처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봐 구루마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싸우고 싶진 않았을 거야 예의랍시고 그 자리를 이탈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승산을 계산하고 있었겠지 차원 압력으로 약해진 몸으로 나와 싸우기는 싫었을걸? 과연 녀석이 후퇴한 것은 예의가 아니라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로가 맞아 보기 드문 지략파 차원종이거든 힘도 상당히 강한 편이라서 골치가 아프지 어쨌거나 용군단에서 제법 지위가 있는 몸이랬으니까 그런 만큼 녀석이 어딘가에 숨어서 힘을 회복하게 될 수는 없어 각자 흩어져서 녀석의 흔적을 찾아보자 통신이 되지 않으니까 정해진 시간에는 돌아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고 녀석을 발견하더라도 교전에 들어가지는 마 싸우는 것은 나한테 맡겨주고 내 코만 멀쩡했다면 수원하게 흘러갔을 일인데 안타같군 별 수 없잖아 위상력을 잃었으니 안 되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루시양 돌아오셨군요 고생 많으셨어요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갈증은 괜찮으신가요 아직까진 견딜만한 것 같아요 마물들의 것만으로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김철수 당신이군요 필요해지면 나를 불러라 미래와 은하가 부상을 입은 지금 너에게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나 정도일 테니까 친절한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이해해 하지만 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해줄 말은 이상이다 그럼 신뢰하겠다 가버렸네요 철수 형 아직도 철수 형과는 껄끄러우신가 보군요 네 그러네요 지금의 저분이 예전에 저를 공격했던 남자와 다르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네 예 그렇다고는 해도요 철수 형의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위상력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의지할 수 있는 상대는 철수 형 뿐이에요 미래 씨나 은하 씨는 부상이 완치된 상태가 아니니까요 철수 형을 제외하면 남은 건 흑지수 씨 정도인데 하지만 그분은 제게 화가 나 계시니까요 그분의 화난 얼굴을 떠올리니 다시 우울해지네요 이곳에 있던 사람 상당히 나이가 많은 차원종이었다나 봐요 보니까 남아프리카 지역에 나타나 상당히 맹위를 떨쳤다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제가 활동하던 곳은 유럽이라 마주치지 못했나 보군요 하지만 그 마물은 저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원한을 갖고 있을지도 아참 그리고 또 신경 쓰이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불꽃왕의 수지품이라는 말을요 불꽃왕이라 딱히 자료가 없는 걸 봐서는 아직 드러난 적 없는 외부 차원의 고위급 차원종 같은데 불꽃 불꽃이라 바라 능력을 가진 차원종이라나 불꽃이라는 키워드만으로는 도출되는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찾기 힘드네요 그렇다고 불꽃왕이라고 검색하면 딱히 나오는 것이 없고 어라? 뭔가 떠오르신 건가요? 잠시만요 이것 좀 읽어봐주세요 설마 이건 우리 위대한 불꽃을 받들어 지금의 육신을 벗어나 새로운 혼으로의 도약을 저를 공격했던 교단의 관계자들이 자주 입에 담던 말이에요 저도 기억해요 하지만 그게 왜 유니온의 데이터베이스에 잠시만요 연관 검색 기능도 켜볼게요 이 문장만으로는 아직 잡히는 것이 없어서 아 이런 딱히 나오는 건 없네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지웠는데 이 문장만 달락 남은 것 같아요 설마 교단의 손이 유니온의 내부에도 들어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복구는 못해요? 무리예요 그런 로그를 열어보려면 유니온의 관리원 이상의 보안 등급이 필요한걸요 그래도 역시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민수현 학생 쿠르마의 자료는 다 찾아보셨나요? 결전을 치르기 전에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감찰관님 여기 보고서를 출력해뒀어요 죄송해요 이걸 관찰관님께 좀 제출해주세요 저는 추가 자료를 검색하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차원전쟁 때 맨위를 떨쳤던 쿠르마는 서피드보다 못하지는 않은 상대일 거예요 지원을 요청하려고 해도 여전히 외부와의 통신이 연결되지 않네요 차원전쟁 때도 쿠르마는 점령하려는 지역의 통신을 마비시켰다고 하죠 아까부터 이곳의 통신이 마비되었던 이유도 쿠르마가 수작을 부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는 둘뿐이네요 쿠르마와 맞서 싸울 것인가 리버스위를 타고 도주할 것인가 어느 쪽이건 내키지 않는 선택지 뿐이지만요 의견을 말씀드려도 된다면요 저는 가능하면 맞서 싸우고 싶어요 그 마물은 제가 과거에 맞서 싸웠던 사악한 용의 후예인 것 같아요 제 사명은 사악한 용과 그 후였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주세요 물론 저희에게는 강력한 전력인 흑지수씨가 계세요 하지만 지켜야 할 부상자도 여럿 있는 상태예요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좀 더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루시앙 본인에게도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요 그건 맞아요 언제 또 갈증이 저를 지배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함께한다면 그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루시 본인이 일을 내키지 않아 할 것 같군 그러다가 김철수씨가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아, 그건 그렇고요 받고 계신 자료 저한테 건네주시겠어요? 그가 주인으로 섬기는 불꽃왕이 누구인지 알아내면 쿠르마의 목적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 번 격퇴되었던 그가 내부 차원으로 다시 찾아온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아휴, 차원종 녀석들 내 자네를 계속 판내고 있네 이걸 그렇게나 갖고 싶은가? 상황은 바로 보고해주세요 아, 응? 저수지씨? 왜 불러? 당신도 이 자네가 탐나? 좋지만 이건 내가 주운 건데 나중에 밀수업자에게 갖다 팔 물건이거든 당신이 사겠다면야 넘길 수 있지만 아뇨, 그 물건 그 물건을 입수한 후로 차원종에게 습격당하기 시작했죠 말도 마 녀석들에게도 꽤 귀중한 물건인지 내가 보였다 하면 덤벼들더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밖으로는 안 나가려고 하는데 캐롤리에를 혼자 끙끙대는 걸 보고 있기는 좀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차원종에게 그냥 던져주기도 싫고 네, 저수지씨 당연하게나마 알겠어요 부르고 있네요 그것이 자신을 가져갈 차원종을 그게 그 거북이라는 거야? 명확하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부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해요 쿠르마는 그 신호를 쫓아 당신에게로 찾아온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있는 한 차원종들이 계속 날 쫓아온다고? 네, 아마도요 그럼 이걸 밀수업자에게 팔면 차원종이 날 쫓아오는 일도 없겠네? 네, 네? 저, 그럼 안금열씨가 쫓기지 않을까요? 내가 쫓기는 건 아니잖아 차원종도 털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잖아 그, 그걸 돈 받고 파시려는 건가요? 음, 리스크가 있는 물건이니 비싸지는 않게 팔아야겠지? 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나랑 밀수업자는 원래 이런 관계였는데? 저수지씨, 방금열씨는 친절하고 좋은 분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 화낼 거예요 하, 알았어, 알았다고 어차피 밀수업자한테 전화도 못 거는 상황이니 그러면 이걸... 그 거북이에게는 넘기지 않은 채 잘 갖고 있으라 이거지? 그럼 차원종이 날 덮치면 어쩌라고? 보관료 정도는 지불해 주지 그래? 네, 쿠르마의 상대는 흑지수씨에게 맡기고 당신은 저수지씨를 보호해 주세요 원래는 성의 물건이니 저희가 돌려받아야 하는 것 정도는 저수지씨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우선은 저수지씨를 습격하기 위해 근처에 몰려든 차원종부터 처리해야겠네요 방어선을 구축하고 나면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쿠르마에 대한 대책을 세워봐요 생각났다 생각났소이다 거기 있는 작은 인간 그대는 태초의 어머니와 맞섰던 자였구려 첫 번째 각성자 그것이 당신이었구려 저에 대해 알고 계신 건가요? 과거 늙고 지혜로운 용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그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소 늙은 용은 태초의 어머니의 직계 둘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소 그분은 우리에게 태초의 어머니를 핍박한 첫 번째 각성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오 그리고 그 첫 번째 각성자야말로 우리 일족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설마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었을 줄이야 인간의 수명이 짧다는 것도 헌이었던 모양이군 하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온 탓인지 지금의 그대는 무척이나 쇠락한 듯하구려 지금의 당신이라면 어머니나 늙은 용이 나설 필요도 없겠지 나조차도 손쉽게 꺾을 수 있을 듯하군 내 비록 일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불꽃왕의 수지품이 된 몸이지만 몰락한 일족에 대한 일말의 회한은 남아있다오 그 회한 그대의 피로 씻어내기로 하지 이 피는 당신께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사라진 것에 대한 회한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을 거고요 고작 이 정도요 첫 번째 각성자여 아무래도 그대 모든 것을 잃고 빈 껍데기밖에 안 남은 것 같구려 자신을 구성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가짜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것 같군 안타까운 일이오 허나 뻔히 보이는 적의 빈틈 공략하지 않고서야 어찌 병법가라 할 수 있겠소 자 그럼 깨트려볼까? 이 망할 거북이 녀석 어디 있는 거냐? 이런 대량 살상의 마녀를 닮은 자인가? 너무 시간을 끌었나 보건 어쩔 수 없지 이번에는 보내드리리다 보내드릴 테니 전원을 가져가시구려 그대들의 손에는 불꽃왕께서 바라시는 수지품이 있소이다 그 물건을 불꽃왕께 바쳐서 그분의 보석 상자에 넣는 것이 이 몸의 소원이오 어차피 그 물건은 기계왕의 일부 이 땅에 놔둔들 그대들의 후환거리밖엔 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가서 그대의 동료들에게 전해주시오 그대들이 가진 기계왕의 일부를 나에게 넘기려고 더불어서 일족의 원수인 그대의 목숨도 함께 제 목숨을 원하는 건가요? 그대들의 동료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 보는데 그대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기계왕의 일부와 껍데기만 남은 최초의 각성자 이것만 받아내고 나면 그대들에게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그럼 이만 신뢰하겠소이다 껍데기밖에 안 남은 첫 번째 각성자여 제길... 그런 일이 있었군... 이봐 너... 몸은 괜찮은 거야? 네...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너... 아파도 아프다고 순순히 말하지 않는 성격이잖아... 저... 정말이에요... 정말로 괜찮아요... 뭐... 좋아... 어쨌든 이것으로 크로마의 1차적인 목적은 알아냈어 기계왕의 일부라는 건 저수지가 가진 저 리애니메이터라는 물건인 것 같아 그리고 녀석이 원하는 또 한 가지는 네 녀석이고 하지만 말이야...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뽐내길 좋아하는 그 녀석이 목적을 이룬다고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지금도 봐... 우리 주변에 차원종들이 널려있잖아? 뭐야... 저곳에 차원종들을 배치해둔 것도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일 거야 수적 우세를 과시하며... 겁에 질린 우리가 리애니메이터를 바치게끔 그리고 기회를 봐서 너까지 없애려 하겠지... 그렇다면... 제가 미끼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미끼가 돼서 그 마물을 유인한다면... 기각이야... 그랬다가 잘못하면 너만 개죽음을 당하겠지... 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한 명이라도 전력이 소모되는 건 사양하겠어... 우리를 둘러싼 차원종들은 원래 닥터 호프만이라는 작자가 만든 인공 차원종이거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지성이라는 것이 없어... 그저 창조주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혹두각시 인형이나 다름없지... 쿠루마는 자신의 힘으로 녀석들을 복종시킨 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쿠루마의 강함을 알 수 있지... 여전히 외부와의 통신은 마비되었고... 녀석은 점점 내부 차원의 차원 압력에 익숙해지고 있어... 조금 전에 붙어봤을 때는 내가 가볍게 이겼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어... 기계왕이라는 녀석의 일부라고 했던가... 이번에도 처음 듣는 차원종이야... 그게 뭔지는 몰라도... 쿠루마의 손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위험해지겠지... 우선은 저수지에게 계속 그 물건을 갖고 있으라고 해... 우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차원종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차원종들의 숫자를 줄여놓자... 너 다시 말하는데... 괜히 인질이 되겠다고 나서지마... 하지만... 저라면 그 마물을 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본체를 잃은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야... 그만하랬지... 가서 차원종의 숫자나 줄여도... 이 이상 날 화나게 하지 말고... 유정이 언니의 의식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대체 무슨 일이지...? 닥터 오프만의 독가스는... 분해가 끝났을 텐데... 손상된 장비들의 치료도 다 끝났는데... 어째서인지... 의식만이 돌아오지 않아... 저... 캐롤리엘 씨...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우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어... 이런... 뒷북이셨나요? 별일 아니에요... 잠시 진료 기록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미래 씨와 은하 씨는 메디컬 체크를 받았는데... 당신도 받아보시겠어요? 워낙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당신께 신경을 써드리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보다도... 그 두 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도 많이 호전되셨어요... 이제 조금씩 작전에 참가하고 계세요... 정말 다행이네요... 다시 두 분의 건강한 얼굴을 보고 싶네요...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으니... 응? 뭐라고 하신 거죠?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도... 저기 누워계신 분은 누구시죠? 캐롤리엘 씨의 소중한 분인가요? 예스... 제게 큰 의지가 되어주시던 분이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캐롤리엘 씨가 저분의 힘이 되어주고 계신 거군요... 틀림없이... 저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캐롤리엘 씨가 자신을 돌봐주고... 손을 잡아줬다는 사실을요... 저분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게요... 정말로 고마운 말씀이네요... 고마워요... 루시양... 다친 곳은 없... 아... 마침 두 분이 돌아오셨네요... 은하 씨와 미래 씨 말이에요... 루시... 오랜만... 응... 오랜만... 은하 씨... 그리고 미래 씨...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요... 두 분... 이제 괜찮으신 건가요? 몸은 괜찮아졌는데... 멘탈이 좀 깨진 듯... 흑지수란 언니한테 갈궁을 받아서 말이야...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대... 부족한 게 뭔지 가르쳐줄 테니... 같이 나가서 전투 데이터를 확보해오라더라고... 그랬군요... 그럼 저도 같이 나가요... 건강해진 두 분의 모습... 곁에서 보고 싶으니까... 아니... 넌 이쪽이야... 흑... 흑지수 씨? 어느 틈에 오신 거죠? 넌 나랑 같이 가... 우리... 아직 쌓인 게 있잖아... 나가서 풀고 오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그룹 내의 불안 요소는 없애고 싶으니까... 우와... 저 언니랑 같이 나가는 거야? 루시... 명복을 빌게... 명복을 빌다니요... 그러지 마세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 아마도요... 왔군... 너무 늦었잖아... 죄송해요... 마무리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금방 사과하긴...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너무 깐깐하시네요... 흑지수 씨는... 화가 안 나는데... 자꾸만 화를 내라고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무엇에 화를 내야 하는지를요... 그래... 하지만 그 전에... 우선은 한 판 붙어보자... 네? 다 짜고 짜요? 너 말고 다른 멤버들도 강해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어... 나와 한 판 붙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그럼... 간다! 힘이 커져요! 갈증이 솟아... 한입 걸이네요... 막아요! 됐지? 빙글! 버틸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목이 마르면 내 힘을 마시면 되잖아? 자... 가져가 봐...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니까... 하지만... 얼른! 네...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과연... 과연... 이런 느낌이군... 느낌은... 빈혈 상태랑 비슷한 것 같아... 확실히 흡혈기라는 표현이 어울리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흡혈기라고 불리면 서글퍼지네요... 가짜라고 불리는 건 괜찮고... 마시면서 잘 들어... 난... 서지수의 클론이야... 서지수의 클론이야... 훨씬 고약하고... 어때? 네 처지랑 비슷하지 않아? 그렇네요... 저도... 본체의 분신이니까... 하지만... 난 나를 가짜 취급한 녀석을 용서하지 않아... 너처럼 순순히 자기가 가짜인 걸 인정할 생각은 없어... 나는 결코 가짜 서지수가 아니야... 나는 진짜 흡지수다... 꼬맹이... 너는 어떻지? 너는 본체의 가짜인 거야? 아니면... 흡지수씨... 저는... 저는요... 잠깐... 이 느낌은... 쿠르마야... 미래랑 은하가 있는 쪽인데...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얼른 가봐야겠어... 먼저 돌아가... 남은 이야기는 돌아가서 하자... 괜찮으시겠어요? 저한테... 힘을 흡수당하셨잖아요... 흥... 날 뭘로 보는 거야? 이 정도는 흡혈귀가 아니라... 모기한테 피를 빨린 정도라고... 흡혈귀 다음에는... 모기군요... 으... 갈수록 표현이 험악해지시네요... 흥... 그럼 이따 보자... 모기 녀석... 돌아오셨군요... 루시안... 쿠르마가 은하씨와 미래씨 쪽을 습격한 것 같은데요... 흑지수씨가 금세 달려가셔서 별 문제는 없었어요... 두 분의 전투데이터도 성공적으로 확보했고요... 네...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요... 본인은 아니었지만... 흑지수씨와 루시안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어쩐지... 엿들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네요... 아... 그러셨군요...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엿들을 의도가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엿들은 건 엿들은 거지... 살려주세요... 뭐야... 그 반응은... 내가 무슨 괴물인 줄 알아? 흑지수씨... 고생하셨어요... 은하씨와 미래씨를 구해주셨다죠? 정말 고마워요... 전력이 주는 게 싫었을 뿐이야... 덤으로... 그 거북이 녀석이 치졸하게 구는 꼴이 짜증나기도 했고... 아무튼... 하던 이야기마저 하자... 통신시설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군요... 그럼 전 빠져있을게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가긴 어딜 가... 너도 사정은 다 들었다면서... 너도 같이 들어... 그... 그래도... 될까요? 확실히 호기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녀석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동료들도 같이 알아둬야 할 문제지... 너희들도 이 녀석한테 얽힌 사정은 대충 다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분명히 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어... 그건... 이 녀석의 정체성이야... 정체성... 인가요? 그래...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녀석은 4천년 전의 각성은 최초의 위상능력자가 만든 분신이라며... 본체가 직접 싸울 수 없으니까... 분신을 만들어서 차원전쟁에 참가시킨 거랬지? 네... 맞아요... 그래... 여기서부터 헌선이 생긴 거야... 4천년 전의 그 소녀... 크로마는 첫 번째 각성자라고 했던가... 그 녀석에 붙인 이름을 쓰는 게 짜증나긴 하지만... 첫 번째 각성자는... 싸울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분신을 만들었어... 분신에게는 첫 번째 각성자가 가진 전투 능력과 기억이 전달되었지... 거기까지는 좋아...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분신이... 첫 번째 각성자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느냐는 점이지...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차원전쟁 시절에는 그저 정신없이 적과 싸우기만 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난 이 녀석이 자기를 처음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루시라고 해요... 루시 플라틴이요... 파리의 빵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빵을 굽던 아이죠... 지금은 임시 클로저일을 하게 됐고요... 아마 누군가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는... 늘 이런 식으로 했을 테지... 그래... 사실은 이거야말로 이 아이의 정체성이었던 거야... 첫 번째 각성자의 분신이 아니라... 빵집의 딸인 루시 플라틴이... 이게 이 녀석의 정체지... 지수씨...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걸 혼동하고 있었어... 심지어는 본인까지도 말이야...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미흡하긴 했네요... 워낙에 본체가 가진 카리스마가 강해서... 분신인 루시 양 자신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수연씨...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사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제게는 분명히... 4천년 전... 그 소녀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겪었다기보다는... 꿈속에서 봤다는 감각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마... 지금의 제 삶도... 본체에게 있어서는... 꿈이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서로가 꾸고 있는 꿈이에요... 지극히 현실에 가까운... 그래서... 혼란스러운 꿈이죠... 혼란스럽다면 너 자신이 먼저 분명히 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네가 누군지 분명히 인식할 테니까... 네... 충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인사는 됐어... 그보다도 좀 쉬었으면 다시 나가봐... 차원종이 숫자는 계속 줄여둬야 하니까... 어때? 생각은 좀 정리됐어? 아... 아직이에요... 죄송해요... 싸움에 신경 쓰느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흐려 터진 녀석이네... 우리가 상대하는 거북이 녀석은 잽싼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이길 수 있겠어? 죄송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거북이 녀석... 나만 유리조리 피하는 것 같아... 나 말고 다른 녀석들한테는 계속 집적대면서 말이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녀석이 애들 중 한 명을 붙잡아서... 교섭의 재료로 써버릴 거야... 리애니메이터를 보관 중인 저수질한 여자에도 위험하지... 혼자 싸울 때보다 더 성가시잖아... 결국 크루마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나는 여기서 너희와 함께 대기할 수밖에 없겠네... 크루마와의 대화로그를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 녀석 병법가를 자처한 것 치고는 상당히 허술하네요... 어라? 그런가요? 음... 그 녀석...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흑지수 씨에게 구태여 자신이 홀로 떨어진 사람을 노렸다고 목적을 밝혔어요... 이걸 자기 스스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괜히 작전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모두가 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어요... 흑지수 씨를 제외하면 크루마를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 같이 모여있으면 상대가 크루마여도 대적할 수 있죠... 저라면 거짓말을 해서 서로를 뿔뿔이 흩어놨을 거예요... 거점에 자신의 부하가 잠복했다거나 성의 주요 시설을 점거해 파괴한다거나...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니 병법가 치고는 굉장히 어설프죠? 처음부터 우리를 모이게 만드는 게 크루마의 의도였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그게...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걸지도...? 자신의 몸이 차원 압력에 적응하길 기다리는 건가...? 네... 내부 차원에 진입한 차원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죠... 크루마가 노리는 것은 그걸지도 몰라요... 과연... 이렇게 놓고 보니 제법 병법가 담네요... 우리가 한데 모여 뭉쳐있는 동안 힘을 모아 우릴 단숨에 짓밟을 셈이겠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두가 흩어지기도 애매하잖아... 역시... 제가 미끼로 나가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저 발은 꽤 빠른 편이니까... 그건 기각이랬지? 어린애는 빠져있어... 어린애 아니에요... 그래도 이 그룹에서는 연장자축이라고요... 이 깐 물건이 그렇게나 대단한가? 나한테야 내다 팔 수 있는 차원정의 잔해로밖에 안 보이는걸... 어떻게 되는 캐롤리엘도 이게 대단하다는 듯이 말했고... 감찰관도 이게 꽤 대단하다는 듯이 말했고...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차원정 잔해로밖에 안 보여... 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 이게 뭐라고 그렇게 팠는데? 너는 위상력을 느낄 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제가 느끼기에 저건... 케이크 상자 같아요... 끝없이 상한 케이크가 나올 것 같은... 독특한 감상이네... 넌 위상력을 흡수하는 능력자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무튼 내가 봤을 땐 말이야... 이건 일종의 건전지 같은 물건인 것 같아... 닥터 호프만은 이걸 가공에 사용했던 것 같지만... 차원정인 쿠르마는 가공되기 이전에 오리지널 물질을 노리는 듯해... 건전지라... 그래... 녀석이 이걸 손에 넣으면 이 안에 든 힘을 꺼내어... 자신의 위상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수지와 민수현... 너희는 그 리애니메이터를 들고 신서울로 도망쳐... 신서울로요? 우리 거기서 온 참인데요... 아니... 정확히는 부산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봐야겠지... 에? 부산요? 응... 내 친구들이 거기에 있거든... 다들 뛰어난 클로저들이니 너를 보호해줄 거야... 네? 부산의 클로저요? 뭐야... 일일이 놀라지마... 말하기 힘들잖아... 아니... 그치만... 쿠르마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감지했어요... 작전을 논의해야 하니 모두 제게로 모여주세요... 수고해... 몸이 재산이니 조심하... 우리의 인물... 쿠르마의 악인은 다른 차원종들과는 달리 상당히 감지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 전부터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어요... 이곳의 인공 차원종들의 사이사이로... 아주 조금씩... 그렇게 흘러들어온 아기를 따라가... 겨우 그 위치를 알아냈어요... 아직 통신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지만... 제가 텔레파시를 통해 여러분께 지시를 내릴게요... 꽁꽁 숨어있던 녀석이... 이제 와서 악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 네... 정말 자신을 감추는데 능숙한 차원종이더라고요... 은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냥 기척을 잘 내지 않는 편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 숨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통신 장비를 부순 것은 외부로의 구조 요청을 막을 뿐 아니라... 레이더를 통한 감지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 그 다음은 잘 웅크리고만 있으면... 어지간해선 들키지 않지... 네... 쿠루마는 그렇게... 자기 몸이 차원 압력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게나마 실마리를 흘린 건... 요인책이라고 봐야... 할 수 없군... 우리는 출동하겠어... 알겠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비전투원들은... 만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리버스 휠으로 대피할게요... 상황... 그날의 맹세... 아직 잊지 않았어요... 긴장해... 피해 다니겠다던 쿠루마가... 이제 와서 나타났다는 건... 차원 압력에 적응했다는 뜻일까요? 그래... 하지만 걱정 마...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닐 테니까... 녀석을 쓰러뜨리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넌 자신의 몸을 지켜... 어서 오시오 여러분... 그간 잘 숨어 계셨소이다... 쿠루마... 차원 압력에 어느 정도 저항한 모양이지? 왜... 지금이라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나? 승산이라... 흐흐... 승산... 그것은 승리의 가능성을 점치는 말이지... 나는 그 단어를 좋아하오... 서로가 지혜를 짜내야... 가진 병법을 구사하고... 어려운 작전을 끝끝내 성공하기를 비원하는 말이지... 병법이란... 그 승산을 높이기 위한 것이오...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해야겠군... 나에게 승산이란 없어... 승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오... 뭐라고? 나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지... 잠깐만요... 이 힘은... 조심하세요... 흑지수씨... 힘이 커져요... 그쪽에... 나가요... 달증이 송송 같은 힘이에요... 하아... 오지러워... 이 녀석...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어... 벌써 내부 차원의 차원 압력에 적응한 거야? 그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을 텐데... 차원 압력... 그대들이 붙인 용어라지... 분명... 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힘이오... 서로의 세계를 관리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그것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어... 나는 단지... 열심히 찾아다녔을 뿐이라오... 그대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점에서 거북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나는... 이곳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기계왕의 파편을 찾아다녔소이다... 또 다른 리애니메이터라고? 그래... 어째서 그것이 하나만 있었을 거라 가정했소... 당신들이 가공한 것의 수가 많았기에... 물론... 그 중에서 순수한 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지... 그래서 나는... 수색에 방해가 될 그대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유도해야만 했어...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사냥하는 척... 대량 살상의 마녀를 닮은 자를 경계하는 척... 그러면... 그대는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다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지... 감사하오... 대량 살상의 마녀를 닮은 자여... 그대는 분명 나보다 강했소... 그런 그대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배려하는 모습이란... 참으로 인간다운 패배로구나... 갈증이 순수하... 감욕스럽게 수집하는 불꽃 왕을 위해... 위험해... 거점으로 돌아가자... 젠장... 이제 확실해졌소... 미안하지만... 이 사태는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못맡아... 여기서는 리버스 휠을 타고 도망칠 수밖에... 도망칠 셈인가... 대량 살상의 마녀를 닮은 자여... 역시 그대는... 그저 닮기만 했을 뿐이로군... 구르마... 내가 아는 대량 살상의 마녀라면... 이런 식으로 도주를 택하지는 않았어...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 했지... 사람 잘못 봤어... 그렇다면 그걸로도 줬소... 나는 이미 승자... 나의 주인께서 명하신 보석의 수집은 끝났소이다... 이제는 그 다음 목적을 성취할 때로군... 이 힘이 있다면 지극히도 간단할 터... 자... 이제부터는 승산을 높이기 위한 병법이 필요치 않으니... 들어라 인간들... 나는 한때 용군단의 군사로서... 주군의 승리를 위해 책략을 짜내던 자... 그러나 지금은... 불꽃왕의 수집품 중에서... 가장 탐욕스럽게 주인의 보물을 끌어모으는 자... 그대들이 붙인 나의 이름은... 구르마... 태초의 어머니 되신 용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현명하고 사나운 견고의 용... 지금부터... 그대들을 유린하고... 쓰러진 군단의 넋을 위로하겠소이다... 젠장... 녀석이 공격해온다... 나가서 리버스 휠을 지켜야 해... 저도 나가서 싸우겠어요... 이런 상황에 짐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아니... 넌 여기 남아있어... 녀석의 목적은 두 개였어... 그 중 하나는 이제 달성됐지... 남은 건 다음 목적의 달성뿐이야... 즉, 구르마가 우선적으로 노릴 건 너야... 네가 나갔다간 표적이 될 뿐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나가야 해요... 제가 나가지 않으면... 관계없는 사람이 다칠지도... 바보 같긴... 만일 널 없앤다고 해도... 저 녀석에 순순히 물러갈 것 같아? 저 녀석은 지금 힘에 취해 있어... 널 없애고 나면... 오히려 더더욱 힘을 휘두르려고 들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거점을 수비하고 있어... 아직 잊지 않았어요... 너도 여기 남았나 보네... 누나씨도... 거점 수비를 맡게 되셨군요... 공격팀에 가담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렇게 된 거... 같이 잘해봐요... 하... 그 긍정적인 성격이 불었네... 난 어째... 전력의 통지를 받은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래도 그 언니... 확실히 식견이 있는 모양이야... 저기 봐... 횟떠져야 할 녀석들이... 잔뜩 몰려왔잖아... 마몰들... 은하씨... 같이 물리쳐요... 그러자고... 목 말라지면 이야기하고... 뭐야... 이건... 거대 로봇... 나 지금 꿈꾸고 있나? 오... 장기발을 거점에 남겨둔 건가... 과연... 대량 살상의 마녀를 담긴 했군... 압도적인 힘으로 유린할 것이라 예고해서... 정면 승부를 유도한 뒤... 등 뒤에서도 동시 타격을 줄 생각이었는데 말이요... 저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냉정하군... 지장의 자질이 충분히 있어... 이 목소린... 사악한 용의 후예인가요? 하하하... 첫 번째 각성자여... 전선에 나오지 않았다 싶었더니... 여기 숨어 있었구려... 그 기계 거인은... 내 능력으로 조종하고 강화시킨 건... 그대가 가진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거여... 기계왕의 파편을 찾는 도중에 발견한 것이라오... 일이 틀어졌을 때... 시간을 벌기 위해 준비해두었던 것인데... 힘이 넘쳐 흐르게 된 지금... 수비가 아닌 공격용으로 활용처를 바꾼 것이지... 차원종이 로봇을 조종한다니... 그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 기계 거인의 구조를 파악한 것은 아니오... 이것은 그자... 내 고유의 능력을 활용한 것에 불과하지... 변태하기 전에 나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소... 다만... 한 가지 장기가 있었지... 바로... 의지가 없는 인형을 조종하는 능력이었소... 나는... 그 능력을 활용해서 끈덕지게 살아남았고... 용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그의 준하는 기량을 확보했지... 그때부터... 내 유년기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졌소... 그런 능력을 쓰지 않아도... 내 권위에 굴복한 뱀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니... 아주 즐거웠소... 한때 내 위에서 날 얕보던 자들이... 내게 무릎을 꿇고... 내 인형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역시... 사악한 용의 후예로군요... 당신은... 그때 그 용처럼... 당신도 사악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지... 용은 몰락했고... 내가 부릴 뱀들은 남아있지 않게 됐소... 원래는... 이곳에 있는 다른 짐승들을 다룰 생각이었지만... 이 기계 거인 쪽이... 훨씬 마음에 들더구려... 마침 잘 됐군... 이 기계 거인을 이용해서... 일족의 원안을 갚도록 하겠소... 자... 각오하시구려... 은하씨... 저 기계 거인에게선... 힘을 흡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계화의 상성이 최악이라는 거군...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하하... 빈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내 앞을 가로막는 거요... 말은 잘하는군... 그쪽도 껍데기를 조종하는 주제에... 아껴둔 힘을... 돌아라! 더 이상은... 힘이... 저 로봇... 온몸에 보호막이 생성되어 있어... 꽤나 끈질기구려... 이쪽도 대량 살상의 마녀를 닮은 자와 교전을 치르느라... 더는 신경을 쓰기 어렵겠군... 좋소... 그 분전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는 양보해드리지...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닐 거요... 오히려 더더욱 치명적인 난국에... 기다리고 있을 테지... 동료들에게 돌아가 보시오... 흉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건강은 어때요? 두 분... 괜찮으세요? 저... 저는... 괜찮아요... 이쪽도 그럭저럭... 우리보다도... 흑지수 언니 쪽은 어떻게 됐죠?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쿠르마와의 교전으로 입은 부상이 심각해요... 성의 설비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버스 휠 로 이동하는 건... 흑지수 씨가 부상을 입으셨다고요? 그럴 수가... 그렇게 강한 분이... 그건 그렇고... 그 거대 로봇은 또 뭐죠? 성의 지하의 거대 로봇이라니... 무슨 옛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 로봇은 뉴욕 사태 때... 테러리스트들이 주요 전력 중 하나로 사용하던 대위상 기동변기예요... 한때 이곳에서 농성을 벌이던 총장이... 성의 수비를 담당할 변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총장은 부산으로 달아났고... 로봇은 그대로 지하에 잠들어 있었죠... 엔진이 탑재되지 않은 상태라서...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설마... 차원종이 그걸 조종해서... 우리를 압박해 올 줄이야... 상대가 기계라서 그런 걸까요? 힘을 흡수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흑지수 언니도 쓰러졌다니... 슬슬... 승사는 사라졌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하지만 리버스 휠로 도주했다간... 흑지수 씨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게 돼요... 그러고 보니... 흑지수 씨께서 당신께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쉬고 계신 곳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향후 방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흑지수 씨... 흑지수 씨... 괜찮으세요? 젠장... 괜찮아 보여? 어쩔 수 없이 강한 척 하는 거지... 나를 구해주렸다가... 흑지수가... 미안하다... 내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더라면... 아... 그보다도... 얘네나 좀 입 다물게 해봐... 아까부터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데... 정신 사나워 죽겠어... 그나저나... 우리가 나간 사이에 거점이 털릴 뻔했다면서... 쿠루마 녀석... 역시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어... 네... 쿠루마와... 그 분신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분신이라... 그래서... 생각해보라고 했던 건 생각해봤어? 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생각해야 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짜라거나... 한낱 분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버리면... 너무 쉽게 자기 목숨을 놓아버리게 될 테니까... 아니에요... 저는... 살아가기로 결심했는걸요... 하지만... 아직 자기가 진짜라는 확신에 이르지는 못했어... 그래... 넌 늘 본체와 함께 있었을 테지... 그 첫 번째 각성자와 함께 말이야... 하지만 너는 얼마 전에 그 존재를 잃어버렸어... 너는 그게 큰 실수라고 여길 테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필요했던 일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본체를 잃는 게 필요했던 일이라니... 그걸 잃어버려서... 겨우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잖아... 아... 그건... 그렇군요...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얼른 고민을 끝내도록 해... 그래야... 이 거지 같은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 작담은 이 정도로 하자...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니까... 그 거북이 녀석... 리애니메이터를 자기 몸속에 묻었어... 뽑아낼 수만 있다면... 녀석의 힘에 빼앗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놈이 순순히 그렇게 하게 놔두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도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여기 있는 누군가가... 우리가 가진 리애니메이터를 몸에 집어넣는 거야... 문제는 김철수와 미래가... 서로 자기 몸에 리애니메이터를 넣겠다고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점이지...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지만... 둘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말이야... 이대로 있어봤자 전멸은 시간 문제고... 도박을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 제 몸에 넣는다는 선택지는... 없나요? 관도... 네 몸은 특이 체질이잖아?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전혀 미지수야... 최악의 경우... 반발작용으로 대폭발이 일어날지도 몰라... 몸이 터지는 상상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장면이네요... 너는 은하와 함께 계속 거점 방어에 집중하도록 해... 자기가 누군지... 누가 되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보면서 말이야... 네! 알았어요... 루시... 거점을... 잘 부탁한다... 김철수... 당신도... 아직은 죽지 마세요... 좀 더... 당신을 지켜보고 싶으니까요... 이상이... 다시 왔군요... 제 목을 노리고... 대량 살상의 마녀를 닮은 자는 재기불능인 것 같군... 그것은 곧... 이제 내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없다는 뜻이겠지... 즉, 당신을 지켜줄 자는 모두 없어졌다는 뜻이오... 사람 무시하지 마시지... 내가 안 보여? 응? 아... 거기 또 한 명이 있었구려... 미안하게 됐소이다... 너무 보잘것 없어서 놓친 모양이군... 유치한 도발이네... 하지만... 좀 열받긴 하는군...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첫 번째 각성작권... 목숨이 아깝다면 비키시구려... 그 보잘것 없는 목숨도... 날 방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남겨드릴 테니... 안 비킬 건데... 은하씨...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뭐래... 너 때문이 아니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열받았다고 했잖아... 분노는 눈을 흐리게 하는 감정적인 요인... 그것에 사로잡힌 순간... 당신의 승산은 사라졌소... 그럼... 승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소... 힘이 커져요... 갈증이 솟아... 하찮군... 둘이 합쳐서 그게 고장인가... 분신에 불과한 이 기계 인형조차도 상대하지 못하다니... 당신... 그러고도 첫 번째 각성자라고 할 수 있겠소... 나는... 아니야... 나는... 첫 번째 각성자가... 이제 와서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려는 거요... 본질을 부정하면... 그야말로 당신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되겠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라니... 역시... 당신은 껍데기뿐인 가짜 욕구려... 지금 그 껍데기를 부숴드리지... 그래서... 태초의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소... 어이... 어딜 보는데... 네 상대는 나야... 메테오... 스메시! 응? 방엄하게 뚫린 건가? 과연... 이런 비장의 술을 감추고 있었구려... 은하씨... 괜찮으세요? 확실히... 보호막이 파괴되어서... 이 이상 무리를 했다간 인형이 망가지겠군... 하지만... 망가진 건 그쪽도 마찬가지 같구려... 첫 번째 각성자여... 또다시 목숨을 건지셨군... 실로 질긴 목숨이구려... 그러나... 이제 당신을 보호해줄 자는 아무도 없을 거요... 다시 한번 보호막을 씌워서 찾아오도록 하지... 그때야말로...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요... 그대의 죽음이 돼야 다시 돌아오리다... 껍데기뿐인 첫 번째 각성자여... 복구 중이에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 그럭저럭... 괜찮... 은하씨! 정신 차리세요! 저를 지켜주시다가... 이렇게까지... 근데요... 여기 왜 이렇게... 어둡죠? 아... 이거 혹시... 저세상 갈대가 된 거? 아... 이건 미래씨의 그림자 능력이에요! 리애니메이터로 강화된 미래씨의 그림자가 코르마를 탐사하기 위해 성 전체에 전개된 거죠! 휘발성이라고는 해도... 정말 엄청난 힘이에요... 이곳에 있던 사람들도 보고 싶네요... 리애니메이터는... 리애니메이터로 강화된 미래씨... 누워계셔야죠...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잖아... 거기 그 꼬마도 쓰러진 방북인데... 란 괜찮아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어요... 덕분에... 흉계도 하나 떠올랐고... 뭔가 떠오른 모양이지? 좋아... 표정을 보니 믿어도 될 것 같네... 그럼... 너는 나랑 이야기를 좀 하자... 여기서는 좀 그렇고... 나가서 말이야... 그럼... 먼저 가 있는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어딜 가시는 건데요...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분이네요... 그래... 잘 왔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은하가 나름대로 작전을 짠 모양이지만...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두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네가 내 힘을 가져가도록 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그렇게 힘들어하시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모기한테 한 번 더 물린 정도로... 쓰러지진 않을 거고... 푸름한 녀석... 아주 쩌렁쩌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있는 방까지 다 들렸어... 그 녀석... 널 모욕했지? 널 껍데기뿐이라고... 가짜라고 불렀잖아... 안 그래? 네... 그랬어요... 잘 들어... 너나 나 같은 녀석이 진짜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건 자기를 가짜라고 모욕한 녀석을 때려 눕히는 거야... 비슷한 처지인 널 모욕한 건 나를 모욕한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힘을 빌려줄게... 가서 그 녀석을 때려 눕히고 와... 흑지수씨... 그랬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일부러 저를 모욕하신 건... 이것 때문이었군요... 저를 진짜로 만들어주시려고... 얻어맞는 역할을 해주시려고... 아니거든... 그때 그건 그냥... 네가 거슬려서 그랬을 뿐이야... 됐으니까 서둘러... 알았어요... 흑지수씨의 뜻...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막강한 힘을...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흑... 이 녀석... 제법이잖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자... 더 가져가 봐... 흑... 흐아악... 루시... 보축하고 있는 건... 흑지수군... 괜찮은 건가... 흑지수... 게... 괜찮아... 그냥... 좀 커다란 모기한테 몰렸을 뿐이야... 모... 모기 아니에요... 바로 저... 루시 플라틴이에요... 이분을 이렇게 만든 건... 그렇군... 루시가 흑지수의 힘을 흡수한 건가... 아까부터 루시에게서 느껴지는 진한 향기는... 그것 때문이었군... 쇄악해진 내게도 감지된다... 네가 뿜어내는 그 엄청난 힘의 냄새가... 그렇군... 그것이 네가 가진 원래 힘인가... 아니요... 이건 제 원래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새롭게 얻은 힘이에요... 첫 번째 각성자인... 그 소녀의 것이 아닌... 루시 플라틴이가 얻은 힘이에요... 이 힘으로... 절 모욕한 자를 벌하겠어요... 제 힘이 더 커졌어요... 힘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한 느낌이야... 그야 그렇겠지... 이제야 겨우... 자기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자... 그럼 가서 때려 눕히고 와... 네... 다녀올게요... 흑지수씨... 그대는... 그대의 동료가... 얕은 꽤로 나를 속였소... 덕분에 보호막을 잃긴 했소만... 결국 그대의 동료는 힘이 다해서... 저기 쓰러졌다오... 은하씨... 껍데기에 불과한 그대 정도라면... 간단히 짐 문개할 수 있겠지... 사과하세요... 어? 지금 하신 그 발언... 사과하세요... 아니... 이전에 했던 그 발언들도... 모두 사과하세요... 저를 보고 껍데기라는 둥... 가짜라는 둥... 마음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릴... 난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뿔이오... 사실이잖소... 당신은 첫 번째 각성자의 껍데기이자... 가짜에 불과해! 그렇지 않아! 나는 가짜가 아니야! 나는 진짜 루시플라틴이야! 19년 전... 부모님께서 내게 빵을 건네주신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났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총잡을 수가 없군...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당신을 때려 눕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갈증이 소서... 살기껄이네요! 힘이 커져요! 무서운 괴물이랍니다! 이 힘... 이 힘은... 대량 살상의 마녀... 아니... 그 마녀와 닮은 가짜의 힘인가? 그분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분은 대량 살상의 마녀를 닮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은 흑지수! 내 이름은 루시 플라틴이! 기억하세요! 그분의 이름도... 나의 이름도! 이 녀석이... 이 일을 어쩌죠? 저는... 제가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요... 당신을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 조금...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무래도 루시는... 못된 아이였나 봐요... 더 이상 이쪽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온 힘을 본체에 집중하지 않으면... 좋소... 이 자리에서는 그대에게 승리를 양보하지... 예우의 의미로... 그 인형을 터뜨려서 축포를 쏴드리겠소... 그대 같은 빈 껍데기는... 불꽃왕의 수지품으로도 어울리지 않을 터... 자... 그대에게 보석의 가치는 없으니... 승리의 영광과 함께 사라지시오! 마지막까지 무례한 마무리군요... 당신이야말로... 이만 제 앞에서 사라지세요! 하... 큰 소릴 치긴 했는데요... 저 기계인형... 지금이라도 터질 것 같네요... 피하긴 늦었지만... 관에 들어가 있으면... 폭발로부터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한 사람뿐이니까... 으... 으... 은혜씨? 미안해요... 여긴? 정신이 들었군... 비... 터? 어떻게 된 거지? 난 분명... 막판에 힘이 다해서 쓰러졌는데... 뒤늦게 내가 달려갔을 때... 너는 관 안에 담겨 있었다... 루시가 들고 있던... 바로 그 관의 말이다... 뭐라고? 잠깐... 그럼 루시는? 걔는 지금... 은혜씨... 무사하셔서... 다행... 이에요... 너... 온몸이 화상투성이잖아... 제정신이야? 겨우... 이제야 겨우... 빚을 한번... 갚았네요... 걱정 마세요... 전... 죽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 거예요... 그래야... 지금까지... 은하씨가 주신 걸... 오래오래... 갚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희망씨... 몸은 좀 괜찮아? 뭐야... 그 사탕 같은 건... 희망씨의 유품... 그분의 마지막 힘과 생명이 담긴 보석이에요... 빈털터리인 제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죠... 루시... 괜찮은 건가? 루시... 우리 알아보겠어? 다들... 승리하고 돌아오셨군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생명에 지장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흑지수씨의 방대한 위상력을 흡수한 덕분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한동안은 안정을 취해주세요... 아셨죠? 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쿠르마를 쓰러트린 직후라 죄송하지만... 긴급 상황이에요... 지금 즉시 이동을 준비하셔야 해요... 감찰관님... 무슨 일이죠? 서피드예요... 서피드가... 부산 상공에 출연했다는 소식이에요... 서피드가... 부산에...? 임시 지부장님의 상태도 아직 의식불명이고... 이분을 모시고서 부산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곧바로 부산에 있는 클로저 팀과 연락을 취해볼게요... 서둘러 준비해주세요... 여러분께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곧장 출발할게요... 김유정 임시 지부장은 내가 챙길게... 너희들은 그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싸울 수도 있으니까... 쌓여있는 피로 회복을 우선해줘... 흑지수씨... 말 안해도 돼... 잘했어... 루시 플라틴이... 너는 틀림없이 진짜야... 수고해! 몸이 재산이니 조심하고... 사람 그런... 김유정 임시 지부장은 리버스 휠에 무사히 이송시켰어... 이리저리 바쁜 녀석들이군... 한 건을 해결하지 마자 바로 이동해야 하다니... 빅터씨한테 빵 구워드려야 하는데요... 요즘은 약속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간호해드리겠다고 약속한 희망씨의 약속도 못 지켰고... 신경 쓸 것도 없다... 난 계속 이 성을 지킬 테니까... 언젠가 돌아와서 맛있는 빵을 구워다오... 기다리고 있겠다... 네...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흑지수씨... 여러모로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흑지수씨는 정말로 멋진 분이셨어요... 배에 구멍만 안 났어도 따라갔을 텐데 말이야... 도와주지 못해서 유감이네... 앞으로도 널 모욕하는 녀석이 있으면... 주저 말고 때려 눕혀... 안되겠으면... 날 부르고... 대신 때려 눕혀줄게... 그거 든든하네요... 어이 루씨... 작별 인사 중에 미안한데 말이야... 여기 남아서 치료받을 생각은 없어... 어차피 한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하잖아... 보스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아뇨... 괜찮아요... 따라가게 해주세요... 서피드와 전우치... 아뇨... 엔진의 예열이 다 끝났어요... 엔진의 예열이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잘 있어요... 멋있는 흑지수씨와... 현명한 빅터씨... 언젠가... 저희 가게에... 꼭 놀러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